라디오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포넌트 뷰에서 라디오를 검색하고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. 디자인 뷰에 그려진 빈 박스를 더블 클릭하면 설정창이 뜹니다. 체크박스와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이템을 추가해 줍니다. 하단 스팸 디렉션으로 정렬을 정할 수 있어요. 스팸 디렉션을 가로 정렬, 로우로 스팸 카운트를 1로 세팅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. 스타일 뷰에 있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워줍니다. 해당 아이템이 가로로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. F12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줍니다. 라디오가 테이블 구조 형태로 렌더링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. 다시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프로퍼티 뷰의 렌더 타입으로 검색을 해 볼게요. 라디오를 브라우저에 렌더링 할 때 사용할 레이아웃 구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기본 값은 테이블이고, 네이티브 라디오 그룹 옵션이 있습니다. 먼저 네이티브로 설정하게 되면, 라디오 컴포넌트는 HTML의 네이티브 형태인 라디오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. 저장 후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해 볼게요.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테이블 구조에서 이번에는 네이티브 형태인 인프 타입 라디오로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웹 스퀘어로 돌아가서 라디오 그룹 속성을 적용해 보겠습니다.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. 이번에는 인프과 라벨을 딥으로 감싼 형태로 렌더링이 되었네요. 웹 스퀘어로 돌아와서 테이블의 임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. 태그 네임을 UL로, 아이템 태그 네임을 LI로 설정 후 저장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. 렌더링 된 결과를 보면 UL과 LI로 된 HTML 구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웹 접근성 프로젝트에는 렌더 타입 속성을 라디오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간단한 실습 하나를 해 볼게요. 라디오 라벨의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는 실습입니다. 먼저 브라우저에서 라디오 라벨의 클래스를 복사합니다. 웹 스퀘어로 돌아옵니다. 커먼 점 CSS에 복사한 클래스를 붙여 넣고 폰트 사이즈를 20픽셀로 정의합니다. 저장 후 미리 보기 해 보겠습니다. 개발자 도구에서 확인해 보면 폰트 사이즈가 20픽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